국뽕뽕 대한뉴치원 중간고사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문제가 아니고 유치원 기출문제입니다. 틀리면 쪽팔리니까 집중하시고 문제 1번입니다. 동과 같은 글자는 1번 돈, 2번 돌, 3번 둘, 4번 똥 정답은 없죠. 비슷하지만은 다른 글자입니다. 혹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런 분은 없겠죠. 문제 2번입니다. 한자문제입니다. 이 글자와 같은 글자를 찾는 겁니다. 잘 보세요. 3초, 2초, 1초, 땡 정답은 없죠. 이거는 큰데자고 이거는 클 때, 화살시, 일찍 죽을 요 그리고 머리 기울, 렬이라는 글자인데 역시 비슷하지만은 다른 글자죠. 문제 3번입니다. 역시 이 글자와 같은 글자를 찾는 겁니다. 3초, 2초, 1초, 땡 역시 정답은 없죠. 이거는 몸기라는 글자고 아래는 안석계, 병부절, 사람인 활, 궁이라는 글자죠. 이 글자 역시 이런 거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비슷하다고 말하기 곤란하죠. 물론 의미 역시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그런데 혹시 1, 2, 3번 문제 중에 하나라도 틀린 분 있습니까? 설마 없겠죠. 이거는 유치원생도 다 푸는 문제니까. 자, 이제 집중하시고 본 문제 나갑니다. 문제 4번입니다. 이런 글자가 있다는 거요. 이 글자의 구성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혹시 이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들어간 다른 글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문입니다. 자, 시간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누군가가 만일에 이거를 1번이나 3번이라고 말을 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겠죠? 전응하거나 또는 뇌가 어떻게 돼서 시신경이 망가졌겠죠. 자, 지금 누구는 야, 이 새끼야 빨리 말해. 이거를 1번이나 3번이라고 말하는 모질이가 어딨어? 라고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랑케 2라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큰데자하고 몸기자의 결합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이 글자를 보고는 활을 잘 쏘는 민족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방 독자들을 뺀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이 글자 어디에 활이 있다는 거죠? 이게 활궁자죠. 자, 지금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 앞에서 여러분들은 1번과 3번이라고 한 사람들을 전응하, 모질이, 시신경이 망가진 환자라고 했죠. 자,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또한 황당하다는 거죠. 야, 이건 말이야 큰데와 활궁의 결합이야. 그래서 큰 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오랑케인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이야. 자, 백번, 천번 양보를 해갖고 이게 큰데자하고 활궁이라고 하고 사람이 활을 맨 모습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궁수나 또는 전쟁이라든지 사냥을 하러 나간 사람이라는 건데 근데 어째서 그게 우리 민족을 상징하느냐는 겁니다. 자, 보세요. 활을 맨 사람은 전세계 어디에도 있죠. 자, 지금도 밀림에 가보면 숲에서 이렇게 사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활 잘 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활을 메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이 우리 조상입니까? 만일에 활이라는 무기를 우리 민족만 사용했다면 모르죠. 근데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서양 호쟁이들도 심지어 밀림에 사는 이 원시 부족들도 다 활을 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꼭 우리 민족이다. 자, 그리고 지금 활을 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활을 잘 쏘는지 못 쏘는지 그걸 어떻게 알죠? 자, 아무튼 활이고 뭐고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는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글자는 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몸기 자니까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근데 사람들은 오랑케인은 큰화를 사용하는 너그럽고 공평한 민족이라고 설문회자에 나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설문회자를 찾아봐야지. 여기 어디에 큰화를 사용하는 너그럽고 공평한 민족이라고 쓰여있죠? 그냥 평애라고 딸랑 한자 써놨죠. 평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동방지인이야. 동쪽 사람이다. 그러면서 야 인마 너는 역사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싶냐? 역사서를 교차검증해야 돼. 하면서 없는 말을 전해면서 나를 매국로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한 죄로 나는 이제 매국로까지 돼버린 거야. 야 인마 동이는 동쪽의 오랑케가 아니야. 동자는 처음에 방위를 표현한 게 아니었어. 이도 오랑케가 아니야. 동력동이 동쪽이 아니다. 그럼 뭐요. 동력동은 동쪽이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국봉 채널 들어가서 세뇌가 된 거겠죠. 이 국봉들은 보나 마나입니다. 이 동력동자 이 오랑케이자를 온갖 좋은 말을 끌어다가 좋은 음이라고 탈바꿈을 시키고 손님들 끌어모았겠죠. 그리고 본인과 다른 의견을 댓글로 달았다고 욕하는 경우는 공부하는 유튜버 중 처음이라 놀랐다. 구독 취소한다. 알았으니까 꺼져! 초딩이냐? 나 구독 취소할 거야. 흥? 미워? 이런 씨 내가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우리 문플라워 꼬탕님한테 뭐라고 하고 지랄이야. 여기 보면 묻자 안 보이냐? 꺼져!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잡소리는 그만하고 오랑케이자 설명하겠습니다. 한자라는 이 문자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골문, 금문, 소전이 원형인데 서체가 바뀌었다고 했죠. 그게 예서 해서로 이어진 건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해죠. 근데 이 해선은 변형 서체일 뿐만 아니라 규칙성조차 없이 변했기 때문에 절대 이걸로는 글자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자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근데 이 해석은 변형 서체일 뿐만 아니라 규칙성조차 없이 변했기 때문에 절대 이걸로는 글자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자 이게 몸기하고 활공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썼던 글자예요. 이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보면은 둘 다 리을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활공자는 이렇게 아래를 구부려가지고 둘을 구별을 한 거죠. 자 아무튼 이 해석이 문제인데 활공자 다른 예를 들면은 활공자는 어쨌든 죄다. 이렇게 리을자 아래를 구부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 놈이죠.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소전체를 보면은 이 리을자 모양의 몸기자가 분명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규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활공자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지 멋대로라는 거죠. 자 이제껏 여러분들은 거의 모든 책에서 아닐 불자는 활의 끈을 맨 거다. 조상할 조자는 전쟁 중에 초상에 나갔고 활을 매달아둔 거다. 아우제는 활을 가지고 노는 아이다. 그렇게 배웠을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 말같이도 않은 소리죠. 그래서 그 누가 됐든 여러분들이 한자 강의만 들으면은 고개가 깨우뚱하고 속이 답답했던 거죠. 왜? 이거는 활공이 아니라 몸기자니까. 자 이 오랑케 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글자 해석을 하려면은 큰데자하고 몸기자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해석이 옳뜸 그르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활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순간 무조건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위 평생 문짝을 했다는 교수들이 하는 말이 큰데와 활공으로 구성되어 큰 활을 가진 동쪽 이민족을 말했다. 우리는 동방에 큰 활 맨 사람인 동의의 후예다. 심지어 누구는요? 국학원 국민강좌라는 데 나와가지고 큰데가 아닌 화살시하고 활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일반 대중들은 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사실이냐 그걸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다 이런 양반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문자 교수라면 몸기자하고 활공자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데 라는 글자는 몸집이 점점 커지는 모양이죠. 크다 커지다. 그리고 몸기라는 글자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점점 몸이 숙여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몸뚱이 숙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이게 네이버 한자 사전을 그대로 카피한 거고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요. 어쨌든 이 글자를 보면 지금 두 사람이 보이죠. 하나는 큰 사람이고 하나는 몸을 숙인 사람이죠. 자 그리고 어쨌든 몸을 숙인 사람이 큰 사람 지금 품 안에 있죠. 자 제가 한자라는 동영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예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큰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품 안에 들이고 덮치는 모습이죠. 또 하나는요. 얘가 몸집이 큰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경우죠. 이렇게 자 이해됐죠. 자 이제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은요. 이거는 뭐냐면 몸집이 큰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덮쳐가지고 누르고 있는 모습이죠. 너 안 숙여?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맹수가 먹잇감을 덮친 거야. 그리고 품에 가둔 경우죠. 그래서 상대를 덮치다 제압하다 평정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전을 봅니다. 멸하다 죽이다 뭐 크다 자 이런 것들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큰 나라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적을 죽이고 평정을 했다 그 말이겠죠. 나머지는 다 관련된 말입니다. 풀을 베다 깎다 이거는 어지럽게 전한 풀을 뱄다는 거죠. 오만하다 야차 버보다 이거는 이렇게 상대를 깔아 뭉개고 있으니까 생긴 뜻이겠죠. 안혼하다 기뻐하다 유쾌하다 이런 건 뭐냐면은 상대를 제압을 했죠. 그러면 싸움이 사라지고 편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거리가 사라져서 기쁘고 유쾌하다 그런 말인 거죠. 주의 토벌하에 평정하는 거 모조리 죽이는 거 이흉 흉포함 불의를 평정함 소의 쫓아내는 평정함 분의 불살라 없애버림 이멸 멸망시킴 삼족을 멸함 소의 태워버림 다 이해되죠. 다음은요 이렇게 몸을 숙인 사람이 큰 사람 품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이렇게 있었는데 큰데자 자기보다 큰 바위대로 이렇게 몸을 숨기는 모습이죠. 왜? 안 들키려고 숨다 상처를 입다 그러면 이 상처를 입다 이거는 뭐냐 이렇게 큰 놈한테 쳐맞아서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몸을 피하려고 숨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쇠철이라는 글자는 쇠금잖아요. 나 쇠야 그런데 몸을 숨기는 거지 뭐죠? 바로 갑옷이겠죠. 실제로 사전에 보면 이렇게 갑옷이라고 쓰여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하시고 제가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강의를 포함한 모든 강의에서 제 맘대로 이렇게 뜻풀이를 한 거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썼습니다. 전부 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 나온 글자의 의미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다른 예를 들면 매기 쇠자는 물고기 어쩌나요? 매기는 돌에 숨어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밖으로 나와서 공격을 하고 다시 숨는 놈이죠. 콧물이라는 글자입니다. 물수자네요. 이 글자가 큰데자와 몸기 그러니까 사람 몸이지 이게 화살이나 활이 아니라는 친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거죠. 나 물이야. 근데 숨는 물이야. 오줌을 한번 쏴보세요.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게 다시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숨나요? 아니죠. 근데 콧물은 다릅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들이마시면 콧속으로 들어가서 숨죠. 크게 불을 잊고 있잖아요. 소리를 친다는 거죠. 왜? 누군가 이렇게 숨어있어서 찾으려고 예를 들면 누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잊은 거야. 그래서 숨어있는 듯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야 영수야 어딨어? 빨리 나와. 크게 소리를 치면서 찾는 모습이 현상이 되죠. 상처 이라는 글자입니다. 병들을 기대려고 나 다쳤어. 근데 그래서 숨었지. 다쳤는데 어쩌다 이렇게 숨을까요?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김병장이 총을 맞은 거야. 그래서 바위 뒤에 숨었다는 거죠. 위생병 빨리 와 김병장 총 맞았어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상의용사 만신창의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제 사전을 봅니다. 상하다 다치다 됐죠? 잘못이라는 것은 얘네들하고 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했죠. 자 물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기스가 났다. 흠 하자 상처 또는 잘못된 물건이라고 하죠. 같은 말이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숙이고 큰사람 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기생하는 거죠. 기대어 살다. 아이고 큰형님 저 좀 품어주세요. 하고 머리를 숙여서 몸을 낮추고 그의 품으로 쏙 안기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지하다 그런 뜻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걸터앉다 그런 말이 생겼다는 거죠. 왜? 의자는 몸을 기대는 물건이죠. 걸터앉다 몸을 기대어 안다. 자 그럼 평평하다 평탄하다 온화하다 이런 건 뭐냐 기생하다 기대어 살다 이런 말은요 이런 경우도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몸을 숙이고 큰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왜? 거기서 끼니를 떼우려고 예를 들면 머슴살이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사는 그런 평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쉬운 일 그리고 보통의 일을 그래서 평평하다 평탄하다 보통의 평범한 평이하다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게 없다 그 말인 거죠. 김씨 잘 지내? 그럼 맨날 그렇지 회사 다니는데 특별한 일 있겠어 그런 경우죠. 예를 들면 이모 일하는 글자는 여자인가요? 나 여자야 근데 기생에서 살아 그러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여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나 첩살이를 하는 여자다. 그러면 아버지의 첩은 뭐고 또 이모는 뭐냐 보세요. 이 글자는 홀로서기를 한 게 아니라 기대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나를 길러주는 부모님 즉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모는 또 뭐냐 내가 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겠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새로 첩을 들였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아버지가 새로 들인 첩은 아버지의 아내니까 나보다는 윗대란 말이에요. 근데 첩은 본첩보다 순서가 아래죠. 작은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이모도 똑같습니다. 나보다는 윗대의 여자인데 그 여자들끼리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여자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뜻이고 다음에 평탄할 일하는 것 좋은 거를 첩이네요. 길을 간다는 겁니다. 어떤 게 평범한 길 누구한테 막 대들고 또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고 그냥 쉬운 길을 간다. 그 말인 거죠. 평탄하다 편하고 쉽다. 이메는 살이 어둡고 어리석음 그러니까 평범한 재주고 그리고 세상 이치 어둡다 그런 말이겠죠. 험인은 험난함과 평탄함 사인은 모래가 깎여 평평해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설문회자라는 책에서는 제가 말한 이 내용을 요약을 해서 딸랑 한 글자로 평야라고 해놨다는 거죠. 평범한 뜻이야. 그리고 동방 지인이다. 동쪽 사람이야. 자 여러분들은요. 내 조상이 평범한 그냥 보통의 재주를 가진 그래서 그냥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평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재주를 가진 출중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근데 이 글자가 뭐가 좋다고 야 허신이 말이야 우리 민족을 평야라고 했어 평범하다고 했어 최고의 찬사야 그런 황당한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제 끝으로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상대에게 이렇게 제압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 살고요. 그리고 대국의 기대어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국 오랑캐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가라면 오랑캐 이라는 글자는 대국의 기대어사는 기생민족을 말하는 거고 종주국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라는 거죠. 또 변방에 숨어 살면서 노략지를 일삼는 도둑놈이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도 오랑캐는 이민족을 낯잡아 이르는 말이다. 백과사전에도 오랑캐는 야만스러운 종족으로 침략자 도둑놈들을 업신여겨 이르던 말이다. 중국의 들은 우리를 오랑캐로 간주해 동일화했다. 소설에서도 중언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이며 교화되어야 할 야만인으로 묘사되었다. 다 이렇게 오랑캐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동일화하는 말을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동일화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동일화하는 것은 중국에서 변방의 이민족을 낯잡아 부른 명칭이라는 거죠. 설문해자라는 책을 보면 저자 허신은 한나라 때 사람이죠. 그는 지금의 중국의 다수를 찾아간다는 화하조 할 때 여름 화자를 중국 지인냐 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 이 책은 122년 정도에 나온 거니까 적어도 1900년 전부터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중심에 두고는 주변을 사방으로 나눠가지고 이만 융 적 이라고 했다는 거죠. 간단히 보면 오랑캐 만자는 벌레 계좌가 들어있습니다. 사체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구덱이라는 건데 야만 적이다 할 때 쓰는 글자죠. 오랑캐 융 자는 이게 원래 갑옷 갑자 입니다. 전쟁을 뜻하는 참가 자죠. 갑옷은 몸을 숨기죠. 그러니까 숨어 사는 놈들인데 몰래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도망을 마친다 그 말인거고 오랑캐 적은 개견 자입니다. 개견은 담을 넘는 도둑놈이나 맹수 또는 그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이렇게 담을 넘어와서 불을 지낸다 전쟁을 일삼 다는 거고 또는 이 불이라는 건 기세를 상징하는 거니까 주인도 못 알아보고 날뛰는 미친 개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다 벌레 도둑놈 미친 개라고 하고 있는데 동인은 말이야 화를 잘 쓰는 애들이야 그랬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전쟁 맞상대인 이민족을 좋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 두번째는 동인은 타민족이 붙인 별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싸움이 잦죠. 그래서 상대국과 으르렁거리고 서로를 낯잡아 부르곤 하죠. 우리는 중국을 지금도 떼놈이라고 그러고 일본인을 쪽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를 빠가이로 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우리를 낮춰서 부르겠죠. 그런데 상대국이 우리를 동쪽 변방에 사는 기생하는 도둑놈들이야 속국이야 그랬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동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무엇보다도 동이 됐든 서가 됐든 남이 됐든 북이 됐든 동서남북은 중심이 아닌 변방이라는 거죠. 모든 문화는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전파가 되죠. 끝으로는 바다를 건너가지고 섬으로 가는데 그래서 주변은 문화 전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개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나라와 민족이 스스로를 읽혔는데 우리는 변방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은 위대해 세계의 중심이야 라고 하죠. 그러니 이 이 자가 좋은 뜻이든 아니든 이 동자 자체를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의라는 말은 현재 고유명사가 돼갖고 우리 민족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죠.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동의는 동방의 기생민족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쓰든지 말든지 그 뜻은 좀 알고 있자. 그 말이고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우리는 고조선을 세운 당군을 국조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거나 한민족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조선이란 이 말은 조선일보 말고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조선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바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매장을 당한다는 거죠. 심지어 조선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랑케 이자를 무슨 화를 잘 쏘는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황당한 말에 박수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조선의 후회이면서 조선이란 말을 쓸 수 없다는 거 그야말로 민족의 비극이죠. 아무튼 앞선 강의에서 이 아침조자하고 나라한자는 종주국 그리고 황제국이란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동력동은 동쪽이고 그리고 오랑케는 오랑케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 잘 알려주는 유튜버들이 많다. 국뽕들은요 결과론자들이기 때문에 본질은 식민사학자하고 같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가지 사례가 있죠. 근데 이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결론에 유리하면 채택을 하고 불리하면 이거를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심지어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껴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고 뭘 하는 게 뭡니까 진실 사실 그런 거를 알고 싶은 거 아니니까 그리고 뭐야 구독 취소 형 진짜 갈 거야 너는 잊고 싶지 않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 사랑한 내 말로만 너를 붙잡을 수 없어 또 다른 변변도 이제는 늦었다는 너 그 안에 세상에 어떤 그녀부도 너를 대신할 수 없어 나에겐 언제나 살아있는 너 하나뿐인 거 돌아와줘 너 나 나 외출 너 ES 너 사랑한 너 tes